여러분 이놈 이빨이 이빨이 드라키라처럼 아주 날카로운데요? 오늘은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12시 8분 전 울진죽변에서 찌리박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겄습니다 촬영에 앞서 애국가 재창과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구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동해로 나온 관계로 밤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대상어종은요 바다의 폭군 바다의 깡패 대왕 놀래미와 바다의 사기꾼 바다의 법구라지 장어새끼를 때려보도록 하겄습니다 아 오늘 다 죽었어 오늘 잡히면 전부 초장바른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요 저기가 죽변항이구요 예 죽변항 옆에 있는 티방에 나와있는데 여기 사람 한탱이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예 실컷 떠들면서 낚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무지하게 덥구만 예 여기가 지금 처음 던지는 곳이라 밑걸림만 없었으면 좋겄는디 자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눈을 불아리면서 평화의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다 죽어라 빠샤 아이 멀리 안나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입질이 오고 있죠 아이 저쪽에 있는 저방파제로 갈걸 그랬나봐요 저기서 던지면 더 멀리 캐스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고 시원치 않으면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아이샤 어 뭐가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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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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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이거라 아이씨 뭐야 해초가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까 입질 맞았는데 뭐가 있기는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포거새끼구나 아이씨 모발 모발 한다발에다가 새끼새끼 뽀글뽀글 포거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예 요 놈은 초장 발랐다가는 요단강 건널 수 있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이야잇 우와 입질 엄청나게 컸어요 우와 대박대박 달려있나 제발 빠샤 아이씨 아이씨 아아 빠졌다 어 있나 아아 빠진 것 같아요 아이씨 미치겄네 아아 인생곡이 될 뻔했는데 제발 다시 울어라 제발 아이씨 짜증나 지금 포인트를 이동 중인데요 아아 이 길로 한 3시간만 걸어가면 포항 나오겠는데요 포항 하하하하하하 아아 미친척하고 한번 가볼까요 어 버스다 나 좀 태워줘요 태워줘요 반대로 가는구나 아아 어 이 길이 맞나 여기 골장항인데 일로 오려고 했던게 아닌데 어 어떻게 된거야 어 아아 잘못 들어왔다 들어오는 길에 길이 없었는데 어 저기로 가나 우와 여기 줄이는데요 아아 바닥에 놀랍니까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아아 이상한 바위도 있고 아무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 한 바퀴 쫙 둘러보니까 저쪽이 수심이 깊은 것 같은데 대신에 테트라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이 전부 돌밭인 것 같고 예 지금 보이시는 정면에다가 캐스팅을 해놨는데 아까 거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이 괜히 옮겼나 하하하하하 예 그래도 여기 안아봤으면 또 후회했겠죠 일단 여기서 던져보고 예 그냥 그냥 금원양이면 다시 원래 있던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겄습니다 아아 바리바리 잔잔바리 새끼들이 어찌나 많은지 지랭이만 똑똑 끊어먹는데요 아 큰일났네 이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못 버티는데 에이 지랭이를 면처럼 호로록 짭쌔야지 스테키도 아니고 지랭이를 조금조금씩 잘라먹냐 아 아 그지같은 놈들 먹을줄을 모르네 어 지금 계속 겁나 짜증나는게 지랭이 달아갖고 딱 던지면 던지자마자 막 입질이 있다가 또 끊겨요 이게 던지면 새끼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지랭이만 다 뜯어먹고 도망가는거 같은데 아 뭔지 모르겠네 으아 여러분 어떤 새끼인지 잡은거 같아요 어떤 놈이야 얼굴 좀 보자 으아 아 가만 안두겠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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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쪼끄매요 여러분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아 내 저 새끼일줄 알았어 아 이 나쁜 새끼 아 여러분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바다의 앞잡이 양태새끼에요 양태새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 드디어 양태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아 젠장아 포인트 옮겨야되나 던지면 계속 이 새끼들이 물텐데 오늘 이 새끼들이 지랭이 한통 다 쳐먹었어요 예 살려두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씨 와 월초에 울진 산불이 정말 어마어마했나봐요 제가 지금 한 1km 넘게 걸어오면서 쭉 보니까 해안도로 옆에 야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홀라당 탔어요 예 판매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 아 정말 여러분들 산불 조심해야지 돼요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넷이 어때 다섯이 어때 여섯이면 어때요 아 지금 묶음추를 몇 개 사가지고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골장항으로 갈까 아니면은 처음 자리 잡았던 저기 주변항 옆에 티방으로 갈까 고민 중인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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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예 골장항은 잔돌이 많아갖고 밑걸림이 심하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뒤로 백사장 쪽으로 가면은 아 지금 도다리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더라 광어 예 그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곳 이곳에서 루어 낚시를 하면은 농어가 꽤 쏠쏠하게 잡힌다고 하는데요 낚시빵 아저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하겠죠 그럼 이왕 지나가는 김에 던지든 안 던지든 골장한 큰 방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아 죽었다 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대신이 어때 아이 죽겠다 아 다행히 방파제가 크지는 않네요 확실히 울진 위쪽은 여밭이 많은 것 같아요 밑에는 괜찮은데 아이고 죽겠다 여밭이 왜 많을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밭이 왜 많은 것이요 아유 여기와 경산 왜 이렇게 가파라 아유씨 뭐에 낚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골장항에 힘들게 기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상태가 어떤지 한 번 정도 던져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던져놨고요 예 일단 던져놨고요 여기 입질이 괜찮으면 눌러앉을 것이고 그지 같으면 아까 처음 던졌던 티방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하늘의 별은 진짜 셀 수도 없이 많고 저기 앞에 달 보십시오 달 와 저렇게 큰 달은 처음 보는데요 와 대박 완전 우주전쟁이에요 우주전쟁 스타워즈네 스타워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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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씨 절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네요 오오오오오오오 멋지다 뭐야 언제 잡혔어 입질도 없었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지랭이 물에 뿌린 지랭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대상어종 한 마리 잡았어요 이 정도는 초장 찍어서 먹을만한데요 자 밝이찬 하루가 밝았습니다 사실 밤낚시를 할 때는 이 타이밍을 노리고 오는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어 탈이 아직도 있네 와 시뻘갱이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일출은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해가 뜬과 동시에 살짝살짝 입질이 오고 있죠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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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질이 가벼운거 보니까 또 양태새끼 같은데 일단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묵직한게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어요 어 살짝살짝 친다 놀랍이 새끼인가 아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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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는 아닌거 같은데 양탠가 아이씨 소수부터 재수없게 아이씨 어 양태는 아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여러분 쌍수거리에요 쌍수거리 밑에는 쫄복이고 위에는 놀랭이 새끼네요 와 놀랭이가 무늬가 아주 멋지구리 하네요 어머냐 와 호랭이 같습니다 호랭이 예 쫄복은 그냥 쫄복이죠 요번에는 입질이 좀 괜찮았는데 아이씨 먹고 튀었나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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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박혔다 지금 처박힌거 같은데 처박혔을때는 억지로 꺼내지 마시고 살살 예 줄을 풀러갖고 잘 달려야지 됩니다 제발 나와라 어씨 어씨 에이 별로 안큰거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한 이짜되는거 같아요 이짜 뭐야 뭐야 누구야 어 저거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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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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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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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부터 여기 티방에 있으면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어 대박. 고기 잘 나오는데 왜 여기서 낚시 안 하지? 응? 없으면 뭐 나야 좋지. 앞으로 저의 홈그라운드로 쓰도록 하겄습니다. 에이 폭풍 세일 시간이 끝났나 봐요. 입질이 딱 끊겼는데요. 한 5시 10분부터 5시 반까지 폭풍 입질이 있다가 이 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끊겨버리는데요. 너무 짧잖아. 아 어쩐지 입질이 없더라. 아 대박 걸렸어요. 아 체비야 또 하나 날려먹겠네. 아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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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체비도 살리고 고기도 잡고 아 대박이죠. 지금 캐스팅하면 지랭이만 똑똑 잘라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양태 새끼들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 망했네 망했어. 아이씨. 아 이거 뭐야. 거대한 모발 모발이 뜯겨오는 것 같아요. 아. 용왕님 가발인가? 하하하하하하 와우 별 땄습니다. 별 땄어. 바다에서 별을 땄어요. 아 저놈도 되게 오래간만에 잡아보네. 또 쫄복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아 이놈은 지겹게도 잡히네. 이번엔 울진 죽변에서 놀아봤는데요. 아쉽게도 큰 놈들은 다 놓쳤지만 그래도 아주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여러분들 조때 꾸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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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